안녕 고은선생들 오늘은 쉬워가는 코너로 캐스트 댓글 읽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올해 캐스트 해 어떤 댓글들 달렸는지 올해 거 위주로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이 이제 쌤 추천으로 고은데이 첫 번째 고은쌤 조기들의 1등급 학습법인데 여기 딱 봐도 너무 귀여워 얼어있어 일단은 영상을 살짝 틀어볼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인사라의 어무소에서 너무 귀여워 연권이.. 연권이 어떡해 연권이 너무 귀여워 연권이는 너무 얼어있는게 보이고 원이는.. 근데 원이 되게 잘한다 원이는 진짜 잘 맞으세요 80절에 끝내면 아쉽겠죠? 좋겠다 연권아 고맙다 자 그러면 댓글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항마력 조금 달리는데 이거 중일적으로 물어온다 수행평가 아 무슨 수행평가야 수행평가는 귀여워요 맞어 안 친한.. 중학생 둘이서 발표하는 느낌? 중학생이라니 엄연히 성행인데 쌤 스튜디오 강의에서 맞아요 많이 듣던 조교원들이 맞아요 2주 지났는데 고은데이 위에 안 올라온다 아.. 주기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또 주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 다음 영상이 댓글이 하나네 나의 커리큘럼 쌤 고은데이가 보고 고은데이야 이거 고은데이 중에 하난데 커리큘럼 영상 얘들아 좀 많이 보고 윤모총평 맞아요 윤모 윤모총평인데 오 퀘스트 자주 올려주세요 탐구선택이 3개였던 3호는 선생님 강의자 조교와의 속도대결이 있어요 아 속도대결 속도대결이 있구나 속도대결 그때 이제 제가 발랐죠 새로운 음이 양학? 양학이 이제 양민학살 뚜린 말인데 엄청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근데 그건 잘 알았다 그 올림픽 도마 선수 양학선 선수 양학선 선수의 양학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빠르잖아 멋있잖아 그건 양민학살 하나라도 틀리면 제 촬영인가 그런 거 없어 이거 리얼인데 수년 길면 십수년 동안 수능 한 과목을 자신이 먹고살기 위해 쉽고 뜯고 맛보는 분인데 10분 내일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아 8분 컷 했다 8분 컷? 8분 컷은 안 치고 3편 8분 컷을 했다고? 강땡영 친구 사실인가요? 사실인가요? 오 맞죠? 고은데이 너무 재밌어요 레고가 가득하네요 바빠서 박스만 사놓은 레고들이 저기지 레고 전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화면은 스피드가 좋아야 되나요? 당연하죠 타이머 되게 제일 심하니까 고은쌤 진짜 너무 좋아 좋아요 사랑해요 진짜 사랑 안하고? 사랑이 뭔지 아니? 얘들아 사랑이 뭔지 아니? 나도 사랑해 풀고 채점하고 총무평하고 별짓 다 했는데도 30분이 안 지났는데 맞아요 그랬던 거 같아요 워낙 빨리 풀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 이해가 되면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MT 1편 우와 댓글이 엄청 많네 조회에서도 7천회가 훨씬 나오네요 여행 가고 싶다 그치 재밌겠다 나는 왜 이 모양이 있거든 왜 그래 이 댓글에 비하인드가 있어요 근데? 다른 댓글 중에 이 조교분들끼리 사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야 돼 얘들아 얘기해줘 어떤 느낌인지 아 아 아 전혀 그런 거 없어 어머 누가 커플 3명이서 온 줄 알던데 누구누구 사귀는 것 같고 심지어 저랑 누구랑 썸 사는 것 같고 민족이 남친이 따로 있잖아 네 조교님들 귀여워요 맞아요 우리 조교도 다 귀여워요 진짜 저도 손봉쌤 조교할래요 라고 다른 이과 친구가 댓글을 당했나봐요 어려보인다 고맙다 레알 말 안하면 다 친구들일 줄 알 듯 쌤 왜 이렇게 동안이세요? 조교님이 그때 옷을 그냥 편하게 입어가지고 선생님 실제로도 진짜 동안이십니다 저희 이건 약간 저의 비하인드인데 제가 선생님 처음 봤을 때 제가 선생님 처음 봤을 때 제가 선생님 처음 봤을 때 3,4년 전이겠죠 전 그때 선생님이 20대 후반 강사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나이를 선생님이 강의 중에 한번 언급하셨는데 충격을 엄청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윤정씨 닮았다 우와 누구 달궂아서 고은 선생님 심물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예쁘 언제 그만하자 이것도 웃기다 선생님께서 더 시나보이는 건 더 시나보이는 건 기분 사실겠지 맞아 사실이야 난 진짜 엄청 신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 사탐의 황제가 될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라는 댓글이 왜 이렇게 많지 곱다 되게 고심 반달 눈이 너무 예쁘지 뽀용뽀용 뽀용뽀용은 무슨 뜻이지? 어 우와 조회수 많이 나왔네 EMT편 와 조회수가 거의 12,000회 와 조교 성씨 못 맞추는 거 보고 뭐 실제로도 엄청 젊으십니다 아 진짜 우리 실장 열일하네요 어 지연 조교님 제일 이상형이에요 경쟁자다 이번만큼은 양보하자 양보하지 않겠어 어떻게 할거야 고양이 같으세요 야옹 가족같은 팀이래요 음 아 근데 저희 실제로 엠티 다녀올 때 오면서 가족 여행 갔다온 기분이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끼리 수강평에 고체 안다고 하신게 이것 때문에 맞아 고아트라고 일도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알고 수강평이 이제 다르지 어떤 애한테 고트라고 해가지고 그래 이거 월천해적? 월 200회냐하나? 300회냐 300 당연히 부장님과 사건들이 그래 주말이야기 같은 이게 사회생활이구나 우리 조교들 사회생활 참 잘하지 우리 조교들 사회생활 참 잘하지 수강평도 한다고 해볼까 우와 우와 너무 고마워요 잉땡진 학생 응 체사무사들 체사무사들 러셀학생이구나 음 65 65 40초 50이래 우와 잘했어 역시 우리 고은소님 다 좋은데 킹 받는 점 한가지 받는 점 한가지 은근 서울대 사람이 많이 하신 좀 더 하셨으면 좋겠네 철이 나오는데 어떡해 그래서 너무 써주신 분들 너무너무 다 고마워요 응 자 이렇게 봐 우리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고 하면 창구죠? 댓글하고 수강평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에 대한 관심 고맙고 앞으로도 선생님의 컨텐츠 강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